제3의 인물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였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명품을 사서 최재형 목사한테 줬고 최재형 목사는 그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이명수 기자가 산 건지 모르고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사준 선물이라는 걸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면 아마 받지 않았을 겁니다 최 목사가 지난해 6월에 샤넬 향서 화장품 세트를 선물을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아니 남자분이 어떻게 이런 선물을 고르셨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최 목사가 자기 와이프가 골라준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가 이명수 기자의 존재를 숨긴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사를 만날 때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서 촬영도 하고 또 김건희 여사는 사실 자신과 원수지간인 이명수 기자가 사준 건지도 모르고 이 명품 선물을 받았고 이 장면이 어쨌든 고스란히 촬영이 된 거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MBC 스트레이트에 김건희 여사와 7시간 통화를 한 뒤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이후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악연이 꽤 깊은 사이가 됐는데요 이번에 다시 최재형 목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몰카 영상을 폭로하는 장본인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몰카 영상